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예입니다. 네 오늘 꽃을 이렇게 사왔고요. 이거 컨디셔닝하고 꽃다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2시 parka 1스푼 고추 2스푼 고추 1스푼 고추 고춧가루 기적인 마늘 고춧가루 걸고 마늘 설탕 고춧가루 Okay 요 y y y y y 계란 고추 고추 계란 고추 빼고서 저는 좀 더 잘 Blaze 올라가다. 헤헤헤헤 매운 고추가루 소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각종 육수 치킨 비닐 bron지 치킨 위험해라 rea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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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고춧가루 젖은 양념이 청양고추 고춧가루 연어 그릇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네게네즈 너무 맛있게 잘 익었을때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닭다리에 썰어주고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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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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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